친환경 자동차는 중요하지만 친환경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 때 현장의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집중기는 가공 생산을 할 때 부품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들을 빨아들여서 농장 내 환경을 좋게 하는 제품입니다. 안에서 사용하는 절삭류 같은 거나 밑에 하부에서 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패드를 거쳐서 2차 필터, 3차 에어필터까지 필터가 세 단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용된 절삭류를 다시 리턴을 해가지고 절삭류 소모량이나 재정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 절삭류 사용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거죠. 여기 안에서 물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오일은 다시 리턴이 돼서 기계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가공하면서 리턴된 오일도 한 번 더, 두 번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